내가 클러치 다 들라고 할 때까지 들지 마세요. 빨리 들어서 꺼먹는거니까요. 기차한테 빨리 안가서 미안하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꺼먹으면 더 미안해지는거에요. 느리게 하면 8초만에 가면 되는데 시동 꺼먹으면 20초 걸려. 클러치 밟고 2단 방클 먼저. 아니야 브리크 생각하는데 방클 먼저 하라고 했잖아. 됐어. 브리크 떼. 브리크만 떼. 지금도 빨리 들잖아요. 들어갈 때까지 다지지 말라고 했는데. 엑셀 밟고. 마음이 급해. 속도 돌려요. 클러치 밟고 3단. 미리 도로를 보세요. 멀리 보면 언덕이잖아. 그죠? 보이죠? 그치? 미리 봐야 돼. 4단. 빼고. 전방에 빨간불이니까 앞에 바껴요. 이렇게. 브레이크 말 안지고. 클러치 밟고 갑니다. 32하니까. 좀 더. 클러치 밟고. 3단. 자. 천천히 해도 돼. 155대가 오면 좌측 깜빡이 할게요. 좌측 깜빡이. 자. 보면 직차 되어있죠? 아아아아아악!!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쟤 미친 씨. 그냥. 자, 확 때려 부를까요? 클러치 말고, 클러치 말고, 정지, 정지, 브레이크를, 니도 안 나요. 브레이크 때문에 뒤로 밀려, 뒤로 밀려. 방클러치,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신어 걸어, 긴장하지 말고, 자, 기다려, 기다려, 침착하게, 방클러치. 그래서 브레이크만 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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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급해 지금, 다 들어있어, 엑셀 밟고, 왜 이렇게 급해, 안 꺼지잖아,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급한 거야.